안녕하세요. 부자되는 금융심리 주식편을 함께할 강사 이창우입니다. 네, 제목에 제가 주린이 탈출하기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요. 네, 주린이 뭐죠? 네, 주식을 하는 초보분들을 상징하는 단어죠. 그래서 주식, 어린이 이런 단어인데요. 네, 주식의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동이 되고 또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는지 전반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특히 뭐가 들어있죠? 제가 금융심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보통 이제 경제적인 측면 또 수익적인 측면에서만 많이 주식을 접근하고 시작하시는데 무엇보다 주식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를 중심적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지 주식을 투자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는 신념이 아니라 신리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투자를 신념의 관점에서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투자 관련된 어떤 서적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굉장히 어떤 신념이 강한 사람이 큰 수익을 내고 이런 스토리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투자라는 것은 숫자, 경제적인 어떤 재정적인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신념보다는 실제적인 신리가 더 중요하죠. 자, 무엇보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죠. 우리 옆집에서도 주식 투자를 하고 내가 아는 친구도 주식 투자를 해서 이익을 봤다 그러고 그러면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흔히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그 전에 내가 투자를 왜 해야 되지?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큰 돈을, 목돈을 굴리기 위한 투자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차근차근 어떤 수익을 만들어내는 투자가 필요한 건지 혹은 어떤 분들은 투자가 필요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생활을 잘 하시는데 굳이 투자가 필요치 않은데 여기저기서 투자해야 된다, 주식해야 된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어, 그럼 나도 해야 되나? 이렇게 접근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정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유난히도 어떤 명언이라든지 격언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이 난무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평생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인생 철학을 주식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신다는 분들도 계세요. 뭐 인생 뭐 플러스 마이너스 0이다, 오르는 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주식 자체를, 주가 자체를 어떤 신념이나 철학으로 접근하시면 네, 당연히 손해볼 확률이 높겠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신념이나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주가,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움직이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현상이 나타내는 감정만 남기 때문입니다. 어, 나 손해를 봤어. 나 기분이 나빠. 본전을 찾아야 돼. 이것 때문에 더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기도 하죠.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주식과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현상만 보는, 그러니까 신리만 추구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네 번째 썼는데요. 확증 편향은 쉽게 표현하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주가가 떨어졌네? 근데 앞으로 오를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주식을 투자하면 나는 이익을 볼 거야. 오를 거야, 오를 거야, 오를 거야 라고 내 속으로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치 사실이냐?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특히 주식 시장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자, 기본으로 돌아갈게요. 투자는 신념이 아니라 신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익을 얻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잘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남 탓이다. 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입니다. 어, 내가 어떤 주식을 샀어요. 근데 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좀 수익을 얻었어요. 그러면 누구 탓이죠? 누구 덕분이죠? 내가 잘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어떤 주식을 샀어요. 어,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폭락을 했어요. 내가 큰 손해를 얻었어요. 왜 그렇죠? 누구 탓이죠? 아, 이 정보 어디서 봤는데, 어디 게시판에서 뭘 봤는데, 내가 그걸 잘못 봤다. 누가 이 정보를 알려줬는데, 그 사람 탓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확증 편향과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주식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익을 얻었거나, 잘 됐을 때는, 아, 이게 내가 잘 판단해서 그래. 내가 얻은 정보가 가치 있어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하고요. 뭔가 잘못됐다. 혹은 뭔가 손해를 봤다. 분명히 이건 내가 결정한 거지만, 아,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면 내 능력, 손해가 발생하면 남탓이라고 하는데요. 자, 심리적으로 잠깐 살펴볼게요. 왜 이렇게 하냐면, 뭐, 내가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항상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본능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본능적으로 접근하면,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내 판단 때문에 손해가 난 건 알지만, 그걸 내 스스로 인정하면 내가 더 큰 자괴감을 느끼기 때문에, 좀 그걸 방지하고자,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네 탓이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심리의 싸움터, 심리의 싸움의 전쟁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몇 가지 얘기들이 있죠. 자, 개미가 잘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라고 하면 소액 투자자죠. 정말 소액 투자자도 어떤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매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 세력을 이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글쎄요. 이게 가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그렇다라고 일반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를 위한 리딩방인가? 라는 얘기인데, 혹시 리딩방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네, 리딩방이라고 하면, 네, 뭐 책을 읽다가 아니라 뭔가 리더에 가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주식 지금 오를 것 같아요. 이거 삽시다. 이 주식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팝시다. 네,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네, 이런 걸 알려주는 걸 리딩방이라고 하고, 좀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 리딩방을 구독하고, 또 거기에 뭐 돈 같은 걸 내고, 이렇게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리딩방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이걸로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과연 저건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조금 더 비판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에서, 뭐 우린 소액 투자자죠. 여러분이 엄청난 자산가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소액을 투자할 텐데, 이 소액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작은 수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걸 2배, 3배, 10배, 100배 뻥튀기 하겠다. 네, 큰 수익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이건 주식 시장이 돌아가는 구조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내가 이거 가지고 1년에 한 5% 수익을 내볼까? 한 2, 3% 수익을 내볼까? 네,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노력하면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주식을 시작하실 때는, 가능하시면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흔히 대기업에서 어떤 사업으로 수익을 낼 때, 그 수익의 목표치를 4%에서 7%로 잡는다고 합니다. 1년의 소득을요. 그런 굉장히 브레인들이 많이 있는 대기업도, 1년의 수익률을 4%에서 7%로 잡는다는 것은, 네, 어찌 보면 주식에서도, 그 정도 수익만 얻어도, 굉장히 큰 수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배, 3배, 200%, 500%, 이거는 정말 다른 나라, 어떤 별나라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주식할 때는 무엇보다 정보에 굉장히 목을 맵니다. 어떤 정보를 얻어야겠다 라고 하는데, 이 정보는 역정보일 수도 있고, 다시 이걸 이용해서 또 다른 세력이 이용하는 제 역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주식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언론 보도도 굉장히 똑바로 비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이런 착각 많이 합니다. 어? 뉴스에서 나 이거 봤어.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나만 봤어. 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실 그건 아니고, 뉴스에 나오는 거는 전 국민이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반드시 해외 언론과 교차 검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뉴스라고 해서, 어? 내가 이 채널 봤어. 이것만 볼 게 아니라, 뭐 가까운, 일본에서 나오는 뉴스,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 같은 걸 교차 검증해서 확실한 것만 여러분이 습득하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주식은 차트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주식 차트는 원인이 아닌 결과입니다. 이걸 굉장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식 차트는 미래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과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 이게 과거를 알면 미래 예측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네,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방향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착각하는 거예요. 자, 주식에 대한 오해와 착각, 간단히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업의 주가는 실적을 반영한다?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적을 반영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세력이라든지 투기꾼들이 들어가서 조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면 기업이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간다? 아닐 수 있고요. 어떤 주가가 높아지면 기업이 많은 돈을 번다? 사실 기업은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네, 주식 가격은 거래되는 가격이지 그 돈이 기업한테 바로 이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주가는 기업이 장사를 잘하면 올라가는 결과물입니다. 아, 그리고 가끔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주식을 샀는데 이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나 이거 환불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네, 주식은 물건이 아니에요. 어떤 서비스나 재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 환불한다든지 어떤 이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돈과 같은 이런 가치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환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고 접근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전업으로 단기 투자가 가능하다. 자, 이것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가능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단기 투자보다 같이 장기 투자를 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주린이 탈출하기. 주린이라고 하면은 네, 주식하는 어린이가 주식 초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네,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죠. 네, 투자는 신념이 아니라 실리로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투자를 신념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사실 주식이란 건 어떤 생활 이런 게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신리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을 내는 신리가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보통 주식 투자할 때 잘 되면 내가 잘한 거고 잘못된 건 다른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줬기 때문에 남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누구죠?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건 여러분 스스로죠? 그래서 내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요. 네, 주식시장은 치열한 심리의 전쟁터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막 고민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뿐만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국가에서도 참여하는 이런 어떤 치열한 전쟁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가 무조건 좀만 하면 내가 모두를 정복할 수 있어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언론 보도, 뉴스를 볼 때 흔히 착각하는 게 아, 저 뉴스 나만 봤어. 어, 저기 재개발된데 나만 봤으니까 내가 저기에 들어가야 돼. 저게 테마주야. 내가 하면 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사실 언론 뉴스 보도는 모두에게 공개된 거고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까지 포함해서 교차 검증하시는 과정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주식은 차트 가지고 얘기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주식 차트는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냥 과거를 정리해 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걸 착각해서 아, 이거 차트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자, 처음에 말씀드렸죠. 투자는 신념이 아니라고, 네, 신리라고요. 이 주가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대충 방향성은 알겠지만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너무 차트에 이렇게 목매지 마시고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개미가 열심히 하면은 슈퍼 개미이 돼서 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인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식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